검은 거 국악기 중사부에 속하는 현악기 현금이라고도 한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서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씨를 꼬아서 만든 여섯줄을 메고 술대로 쳐서 소리낸다 소리가 깊고 장중하여 예로부터 백악지장이라 일컬어졌으며 학문과 덕을 쌓은 선비들 사이에서 숭상되었다 지금도 줄풍류, 현나경산회상을 비롯하여 가곡반주, 검은구 산조 등에서 출중한 멋을 나타내고 있다 기원은 삼국사기에 중국 진나라에서 보내온 7연금을 제2상 왕산학이 본디 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 제도를 많이 고쳐 만들었다고 한다 이때 백여 곡을 지어서 연주하였더니 검은 학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기에 현악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후에 학자를 빼고 현금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32년 지한현 집안현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검은구의 원형으로 보이는 악기의 그림이 발견됨에 따라 검은구는 진나라 이전에 고구려에 이미 그 원형이 있었다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검은구라는 명칭도 현악금에서 나온 것이 아닌 고구려금, 즉 감구 또는 검구의 음변으로 보기도 한다 검은구는 신라에 전하여져서 옥보고, 송명득, 귀금, 안장, 청장, 극상, 극종 등의 계보로 전승되었으며 극종 이후 즉 옥보고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뒤부터 세상에 알려져 널리 보급되었다 제도 울림통은 아쟁이나 대쟁과 같은 상자식으로 길이는 150cm 정도, 너비는 19cm 정도이다 울림통의 머리쪽은 용두, 꼬리쪽은 봉위, 용두의 윗면은 좌단이라고 한다 용두 좌단과 통 사이에는 현침이 질려있고 통 위에는 단단한 회목으로 만든 16개의 괴가 차례로 세워져 있다 또한 통 위에는 6개의 줄이 용두와 봉위 사이를 연결하며 용두 쪽에는 줄이 뒷면 진괴에 메어져 있다 줄은 가까운 쪽으로부터 문현, 유현, 대현, 괴상청, 규하청, 무현이라고 한다 대현이 가장 굵고 문현, 무현, 괴상청, 규하청, 유현의 순으로 차차 가늘어진다 유현, 대현, 괴상청은 규에 위에 올려져 있고 문현, 규하청, 무현은 안쪽 위에 올려져 있다 술들을 사용할 때 통의 앞면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드러운 가죽으로 된 대모를 붙인다 연주법 및 구운법 먼저 왼쪽 다리를 안으로 구부리고 오른쪽 발이 왼쪽 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다 다음에 대모 반월형 부분을 오른쪽 무릎 위에 놓고 왼쪽 무릎으로는 검은고의 뒷면을 고추 비스듬히 괸다 얼굴은 항상 왼손을 따라다닌다 오른손으로는 술들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고 왼손은 오른손이 내준 음을 따라다니며 장식음을 넣어준다 술들을 쓸 때는 손목만 움직이지 말고 팔 전체를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왼손의 운지법은 새끼 손가락은 유현을, 장지는 대현을, 식지와 무지는 유현과 대현을 두루 집는다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구음법은 줄과 손가락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검은고의 구음에 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다 대현을 장지로 누르면 덩, 대현을 식지로 누르면 둥, 대현을 무지로 누르면 등, 유현을 무명지로 누르면 당, 유현을 식지로 누르면 동, 유현을 무지로 누르면 징, 문현을 거쳐 유현의 어느 음을 이박 안에 거쳐 소리 낼 때는 쌀갱, 문현을 거쳐 대현의 정해진 음까지 이어탈 때 장지로 짚은 음은 슬기덩 등으로 부른다 음 넓이 및 조율법 검은고는 한국 악기 중 가장 넓은 음 넓이를 가졌다 조율법은 청악과 산조가 각각 다르며 청악은 1. 최우연인 괴아청을 임종으로 맞춘다 2. 괴상청을 괴아청과 같은 음으로 맞춘다 3. 유현의 제2괴, 밑을 장지로 가볍게 누르고 식지로 괴상청을 먼저 둥기고 무지로 유현을 둥기며 오른손으로는 유현의 진괴를 조절하여 괴상청과 같은 음정으로 맞춘다 4. 대현 제6괴, 밑을 장지로 가볍게 누르고 식지로 괴상청, 무지로 대현을 동시에 둥기면서 오른손으로는 대현의 진괴를 조절하여 괴상청과 같은 음정으로 맞춘다 5. 문현을 대현 제2괴에 맞춘다 즉, 대현 제2괴, 밑을 장지로 가볍게 누른 다음 소지로 문현을 둥기고 장지로는 대현을 둥기며 같은 음정으로 맞춘다 6. 무현은 괴아청의 팔도 아래 음정으로 맞춘다 산조의 조현법은 청악과 비슷한데 괴아청을 청악보다 2도 높게 맞춘다 또한 문현을 정하기, 대현 2괴, 즉 황종에 맞추는 데 판하여 산조에서는 대현 3괴의 황종을 맞춘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